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고1 3월 모의고사는 꼭 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캐스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쌤이 이렇게 주제를 꼭 대비해야 할까라고 쓴 이유는 이게 통합과학 부분은 국영수와는 조금 다르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다 보면 그냥 내신을 놓치는 그러한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 모의고사는 어떠한 것이 주제로 나왔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통합과학에 대한 3월 모의고사 준비를 어떻게 할지 목표를 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쌤이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 주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학교 교육과정이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든 물, 화, 생, 지 4개의 영역이 모두 과학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보시다시피 5문제씩 4시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1에서 5번 보면 저항의 연결이다,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다, 그리고 열평형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에서 부력에 대한 계산, 그리고 빛의 삼원색이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잘 보니까 고1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저항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물원에서도 요즘 많이 안 나오고 이 5개 중에서 그나마 통합강 말고요 물리원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에 연계가 되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물리원 그리고 열평형 Q는 CMΔT다 라고 하는 열량의 계산이 있는데 이게 화원에 아주 조금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들이 고1이죠. 고1에서 배우는 통합과학이랑은 연계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물리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좀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그냥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배우는 시험 범위는 통합과학 내에서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완전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중력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력 시스템 보면서 운동의 표현, 여러 가지 운동을 분석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 1, 2, 3에서 나오는 모든 물리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고 6에서 10번까지 역시 이건 이제 화학이 좀 배치가 되어 있는데 6번은 작년에 화학반응과 열출입, 굳이 고1과 연계는 안 됩니다. 자, 화학반응과 열출입과 그리고 뭐 열평형 이 부분이 나중에 화학원에서 조금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물질의 특성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원자 및 이온의 표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일, 샤르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 샤르르의 법칙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일정성분비, 기체반응의 법칙이 시험에 이제 이게 연계되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1에서 10번 중에서는 10번이 가장, 아니 전체 문제 중에서 10번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10번 문제는 통학과학에서는 되게 심화적으로 다루는 게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화학원과 연계가 되고 그나마 5문제 중에서 통학과학과 연결이 되는 것은 원자 및 이온의 표현법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 또는 전자배치다라고 하면 되는데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 그거 파악하는 정도가 통학과학과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인 10문제 중에서 통과랑 연결되는 건 8번밖에 없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화학에서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요. 그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화학 범위는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하되 중 1, 2, 3의 모든 내용을 다 펼쳐서 새롭게 공부하는 것은 솔직히 그 시간에 내신 공부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원소 주기율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1에서 20번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연계가 되는데 자, 11번 이 생명과학 부분은 광합성과 호흡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건 보통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1학기 기말고사에 많이 치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질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통학과학과 연결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 뇌구조, 신경계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세포분열이 나왔고요. 심장의 구조와 함께 순환계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의 검출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통학과학에서 그냥 거의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계 사실, 신경계, 순환계, 영양소의 검출 방법은 모두가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쌤은 생명과학 부분은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수화물, 단백질 등에 대해서 얘들의 구조적 특징을 좀 배우게 되는데 차라리 이거 싹 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고1, 내신의 통학과학을 공부해가면서 뭐 이런 부분들 시간이 되면 한 번 눈으로 봐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싹 다 암기죠. 싹 다 암기인데 지금 열심히 암기해봤자 내년 한 여름방학 중부터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 그것도 생명과학 1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싹 다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구과학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지구과학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구조론이다라고 해서 맥애너의 대륙이동설이다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배우는데 그 부분이 고등교육과정에 완전히 연계가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다양한 기권, 수권, 직권 따위들을 따로따로 좀 배우게 되는데 수권의 분포다라고 해서 또는 뭐 수권의 분포를 하면서 해수의 층상구조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 부분이 중학교 내용이 80이라면 통학과학 내용이 100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완전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건 다시 한 번 중학교 교재 찾아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1학기 중간범위 얘가 한 1학기 기말 범위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통학강 내에서도요. 얘는 공부하기에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의 일주운동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고1에서도 연계가 안 되고 지구과학1에서도 다양한 운동은 이제 많이 배우지 않죠. 차라리 이제 G2에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메커니즘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새롭게 공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당시 이걸 제대로 좀 배웠던 기억이 있으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에너지를 써가면서 복습하는 건 B2라고 하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 변화다라고 해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통학과학 보통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쓱 한번 읽어보시고 대부분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료 분석을 하는, 도표 분석을 하는 그런 문제로 시험에 나오니까 대충 이러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번 지구과학 빅뱅 우주론이 작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중3 가장 마지막 학기 이제 가장 마지막 주제가, 배우는 주제가 우주에 대한, 우주 팽창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건 1학기 중간고사 통학과학 교재 딱 펼치면 바로 나오는 게 빅뱅 우주론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쌤 결론은 이거예요. 자, 물리, 그리고 화학도 좀, 생명도 좀 이게 크게 막 연계가 되지는 않는데 지구과학은요. 다시 한번 쭉 봐주시는 거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면서 내신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활용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 자, 우리 학생들 고1, 국영수는 아니고 과학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는 그냥 3월에 배우는 내신 이 자체에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아, 모의고사는 지구과학 정도만 대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이 정도 공부하시면 정말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의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를 응원하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